자 여기는 거물도, 안도, 이안포, 입구, 철탑 및 갯바입니다. 예 정울에서 볼 인서트럭트로 활동중인 우리 현지훈 프로가 지금 한 마리 막 걸었습니다. 자 손마보고 계신데 시야리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? 35정도 되겠네요. 예 지금 몇 마리째죠? 2마리째 하고 있습니다. 2마리째 하고 있고요. 자 우리 현지훈 프로 지금 보기는 띄었고요. 지금 떨채질을 하고 있습니다. 낚시자리와 수명높이가 5미터 가까이 돼서 지금 떨채가 간신히 닿습니다. 전문낚신답게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지금 떨채질을 마무리 했습니다. 자 감숭돔 시야리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게 가을감숭돔이라서 힘이 오를대로 올라 있어서 지금 거의 뭐... 아 손맞추 없습니다. 지금 힘겨루기 제법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 시간이요. 처음에는 좀 힘을 쓰는데 올라오면서 좀 이제 시야리에 힘을 맞게 쓰네요. 지구력이 조금 떨어지네요. 지금 채비 어떻게 사용하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지금 채비는 5비 정도 지금 해가지고... 예 찜이 쑤심은요? 찜이 쑤심에서 한 7m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. 지금 보니까 이제 가을감숭돔 특징상 지금 몇 마리가 들어온 것 같거든요. 예 지금 계속하면 좀 서너마에 더 나오겠는데요. 예 지금 빨리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예 또 다시 한번 말이 붙여 보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예 예 예